안녕하세요 핑크이모에요 오늘은 한입 크기 배추전을 부쳐볼게요 먼저 배추를 쫑쫑 썰어줄게요 쪽파도 쫑쫑 썰어줄게요 쪽파도 쫑쫑 썰어줄게요 동금도 어슥어슥해서 채썰어줄게요 쪽파도 쫑쫑 썰어줄게요 쪽파도 쫑쫑 썰어줄게요 잘 섞어가지고 부침가루를 넣어줄게요 부침가루 250ml에요 볶은 소금 2꼬집이에요 볶은 소금 2꼬집이에요 볶은 소금 2꼬집이에요 물 300ml에요 발 terminata 안 słu cooty 소금 2꼬집 들기름 뭐지 eg으니까iene 단반 섞은거에요 きれいに入れなくては嫌いです 鶏のためにこしたソースを使う さむしきはご飯を入れます 野菜の中、もしきれいに来てください きれいにもたっぷり。 よく混ぜて ボールはしきれいに入れます 스팸 스팸 밀가루 주먹 Band 생각비키 병원을 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계란찜, 꿀팁, 썰어지게로 그러면 모자 겉 discriminat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